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하루를 쉰 코스피 지수는 2013년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16년마다 등장을 한 여소야대, 즉 여야 간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주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애란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일본 니케이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5,500억 원어치, 지수 선물은 5,800개약이나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아직도 박스컨 탈출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짙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지형 아래에서 어떤 어종과 상장사가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까. 일단은 고배당주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업소득 활류세대처럼 기업들의 유보금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압박에 배당금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부상에 기술주 중심의 중소벤처 업종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구체화될 경우 제2의 벤처 붐도 예상됩니다.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철강, 해운, 조선업 등 수익성이 악화된 업종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치권이 더 이상 표심에 연연하며 구조조정과 합병을 막을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철수, 문재인, 김무성, 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이 따라 붙은 저질의 테마주는 총선 이후 질이 멸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야권의 정치인 테마주가 반짝 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인 만큼 곧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안랩 주가는 이날 개장 초 20% 넘게 폭등했지만 세력들의 이탈로 추정되는 매물이 쏟아지며 1.71% 오른 7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 금요일osure 금요일